지금 월봉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니까 자 바닥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한번 걸리는 자리입니다. 이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이제 그 플랜 봤을때서는 660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7만원 8만원까지도 얼마든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7%인데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돌파가 강하게 되는 걸 보고 조정시 오히려 비싸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초보자 분들 이해를 못하세요. 이런 부분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차라리 차트가 강할 때에서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사람들은 계속 빨때마다 삽니다. 약할 때마다. 그렇죠. 약할 때마다 사면은 계속 약할 뿐인데 강할 때 조정시 매수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정도가 추가 매수가 아니면 차라리 쌍바닥을 한 번 더 내려오고 지지하는 권역에서 추가 매수를 단가를 낮춰서 나중에 7만원이든 6만원 올라갔을 때 수익이 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전략보다는 중장기 전략으로 보유 그리고 세부적인 전략까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러면 바닥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월봉을 보니까 이게 한 달짜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올라갔죠. 만약에 깊게 조정을 받으면 5개월 동안도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5개월 동안 무조건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최대한 개인들을 괴롭힌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7만원, 8만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긴 안목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이거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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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